안 볼 수 밖에 없더라도 좀 더 가까이 가야되요. 흰색을 조금 덮는 것 같아서 손이 너무 빨리 가니까 천천히 올라가야되요. 흰색이 묽어서 잘 안 덮습니다. 반대쪽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맞아요. 색깔이 똑같아서 너무 빨라요 손님. 이걸 반박자. 그 정도 속도. 좀 더 앞으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. 그 정도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감사합니다.